안녕하세요 쑥스데이 트윈이 그유 먹거리인 엄비 가립 잡는 주문 글라이브가 오늘은 작업 줍션 정리하는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디씨,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 이렇게 공고를 아무 데나 넣어두면 안 돼요. 작업은 끝내고 한 번에 쉬어도 돼요? 아니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공고는 스스로 바로바로 지우세요.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 네, 정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아디씨,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 아디씨,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 아디씨,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 이렇게 공고를 아무 데나 넣어두면 안 돼요. 이렇게 공고를 아무 데나 넣어두면 안 돼요. 아디씨,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 작업은 끝내고 한 번에 쉬어도 돼요? 작업은 끝내고 한 번에 쉬어도 돼요? 네,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 아니요, 참고 탐 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참고 탐 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 공고는 스스로 바로바로 지우세요. 공고는 스스로 바로바로 지우세요. 공고는 스스로 바로바로 지우세요.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 가슴 아트 아트 본답이 왼쪽 강의 반대. 네, 정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 네, 정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 마트 가슴 아트 아트 본답이 왼쪽 강의 반대. 알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디씨, 작업장 줍션 좀 정리하세요. 이렇게 공고를 아무 데나 넣어두면 안 돼요. 작업무 끝내고 한 번에 지워도 돼요? 아니요, 참고 탐 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공고는 스스로 바로바로 지우세요. 정서는 일을 다 끝내고 해도 되지요? 네, 정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억은 점포 가토스나. 쭈구히는 위덕가리오. 쭈구히는 위덕가리오. 바이바이. 쭈구히는 위덕가리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